1948년도 재헌의회가 출범했을 때도 끊임없이 그 이후로 780년간 계속 되는 것이 좌익들에 의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시도죠.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문재인 정권에서 이루어졌던 2017년 대선부터 2022년 또 지방선거까지 대한민국 공직선거 에서 이루어진 선거사기 전산조작 에 의한 그런 가짜표 만들기 현상도 결국 저는 어떻게 보는가 하니까 좌익들에 의한 좌파들에 의해한 대한민국 체제전복행위로 보거든요. 물론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장기집권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은 친중과 친좌익정권을 대한민국 에 탄생시키는 겁니다. 그거는 손에 피 하나 묻히지 않고 그냥 컴퓨터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냥 정권을 다 장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기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8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한민국 은 맨정신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좌익과의 계속적인 뭡니까 투쟁과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교육계는 정조조가 엄청난 영향을 발휘하고 있죠. 노동계는 뭡니까 민노총이 장악하고 있죠. 물질적으로는 뭡니까 우익들이 물질을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정신적으로는 엄청나게 뭐죠 나라가 절반 정도 이상 그냥 다 장악당한 거죠. 여러분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가 한 번도 아니고 여섯 번 이상 정도 공직선거가 탈취를 당했 덕분에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언론이나 방송 지식인들 다 침묵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니까 뭡니까 옆에 같이 뛰던 사람들 다 없어지고 단기필마 혼자서 뭡니까 이렇게 깃발 들고 달리는 그런 형국이 돼 있어 내가 봐도 내를 봐도 가끔 딱 한 대구가 있는 거죠. 심각하게 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런 한국 역사에서 780년이라는 것이 짧지 않습니까 우리가 7000년 5000년 역사를 이야기 하게 되면 그 7000년 5000년 역사에는 대부분 시간들이 중국에 의해서 복속당한 그런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대한민국은 또다시 새로운 버전으로 중국에 복속당하는 시대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항상 이런 한국 역사 에선 중국 땅에서 벌어지는 정치권력의 교체나 이런 부분들이 바로 직격 단어로 뭡니까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 거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와 오늘 중국 땅에서는 종신제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시진핑 종신집권의 파고가 이 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일매는 후진타오 여러분들 전주석이 돌련퇴장하는 석연자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리고 이번에 중국의 공상당의 권력증은 모두가 그의 사람들이고 총리조차도 시진핑의 집사로 임명했으니까 1인 지배체제가 완성이 된 거죠. 그리고 기존에 중국의 집단 지배체제나 권력교체와 관련해서 묵시적으로 지켜준 모든 원칙들이 이번에 다 파괴가 됐습니다. 시진핑 대집사 리창이 총리 진희대로 지도부를 채운 1인 철학 중국이 1인 지배체제가 된 겁니다. 이것이 한반도에 어떤 파고를 가져올 것인지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 참 고민이 많을 겁니다. 취재진에게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든 시 지핑 주석은 3년임 일성으로 인민을 외쳤다. 인민은 가장 결실한 의지이자 가장 강대한 자력이다. 통력을 포함해 30여분 연설 동안 시 주석은 인민을 17차례 외쳤다. 윤석열 대통령 35번을 외쳤던가 취임사에서 자유를 인민 대신에 자유를 외쳤죠. 이거 보면서는 우리 대통령 35번이나 자유를 외쳤는데 취임하고 나서는 자유하고 별로 관계없는 일만 열심히 하시니까 딱한데 이 악만도 마찬가지겠죠. 인민을 30번 외치고 27번 외치면 뭐합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보시죠. 이번에 이제 중앙일보와 잘 지적했네요. 등사오평의 개혁 개방 이후에 유지해온 6가지 인사간행이 모두 깨졌다. 은퇴 지도자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원로정치가 사라졌다. 집단지배체제가 사라졌다는 거죠. 7상8하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67세는 남고 68세는 은퇴하던 관례가 깨졌다. 69세의 시주석 외에도 72세의 장유사 69세의 왕위가 정치국에 합류 진입했다. 셋째 나의 기준이다. 정치국과 중앙위원 전임의 59세 64세를 기준으로 가르던 문덕도 사라졌다. 가장 중량이 네번째도 집단지배체제가 사라졌다. 중공은 문파나 파벌은 인정하지 않지만 상하이방 공청당방에 좌장은 존재했다. 하지만 이번에 시척근 일색으로 인사가 이루어지면서 구룡칠수 집단총통제로 불리던 집단지도체제가 살았다. 다섯째 원로가 은퇴하며 후계자를 추천하던 권한도 박탈당했다. 여섯째 최고지도자가 차차기 지도자를 정하는 격대지정이나 정치하우병은 한 세대를 건너 후진타우를 장점이는 차차기 시진평을 지정했다. 그러나 후진타우가 지정했던 후추나가 이번에 상무위원은 고사하고 정치국 진입도 무산됐다. 다 깨고 그냥 일인 지배체제가 완성이 된 거죠. 바로 오늘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이 점을 지적했네. 시진핑 일인 지배체제의 완성 한반도에 닥쳐줄 중국발 안보경제위기 여기 나오네요. 일인 독재 방지를 위해 항립된 정치관리와 원칙들이 모두 깨졌다. 등 샤오팽이 전판 개혁개방의 실용주의가 대조하고 낡은 공산주의 교류가 판을 쳤다. 항상 여러분들 한반도에는 중국 대륙의 정치권력의 교체와 관련해서는 늘 영향을 받는 그런 지정학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분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시진핑 중국 주석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눈에 가시 같은 나라가 세 개가 있을 겁니다. 자유 홍콩 타이완 자유 중국이죠 과거에. 그리고 대한민국일 겁니다. 대만인들은 그래도 깨어가지고 대만 선거에 중국의 영향력이 증가하니까 선거제도를 다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어제 한두 분과 대화를 하는데 대만의 이런 선거제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투표함 자체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러네요. 그건 확인해봐야 되지만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대만 사람들 한 거죠. 이제 뭐 총칼 들고 와가지고 그 나라를 굴복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선거를 장악하게 되면 그 나라를 복속시킬 수 있는 거죠. 홍콩도 그렇게 복속된 거 아닙니까 선거제도를 바꿔버려가지고 저는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1인 지배체제가 되게 되면 한국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뭐죠 개입이 있겠죠. 이 사람들은 은밀하게 여러분들 개입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시진핑의 종신직 여러분들 그런 시작을 개시를 그렇게 심각하게 보는 거죠. 선거를 장악하는 겁니다. 선거를 장악하게 되면 본인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그런 것을 모두 다 달성할 수 있습니까. 선거를 장악하는 중 선거 сможешь 선거文 stance